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니입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일이에요. 크리스마스가 24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24일 전부터 12월 1일부터 하루하루 날짜를 체크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루하루 뭔가 이벤트를 하는 그런 풍습?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문화가. 그래가지고 저도 최근에 홀리데이 캘린더라는 걸 구입을 했어요. 외국에서는 그 홀리데이 캘린더가 있으면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그 캘린더에 있는 날짜별로 하루에 하나씩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매일 다른 거를 오픈을 해가지고 좀 더 재미있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이벤트겠죠. 저도 그래서 홀리데이 캘린더를 이용해서 크리스마스까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1일 1영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번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처음으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25일 동안 맨날 맨날 영상을 오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그런 거 같이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기다려 보아요. 사실 제가 이게 날짜가 꼬여가지고 원래는 11월 30일날 영상을 찍어서 오늘 영상을 오픈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찍었고 내일을 올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에 올릴 게 없잖아요. 약간 급하게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건데요. 내일부터는 제대로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오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